요즘에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잘생기고 영어 잘한다고 그러대요 영어하는 걸 못 받았으니까 말도 참 잘하지 않습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은 머리해전이 빠르다는 거죠 서울법대를 나왔으니 공부는 또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특수동 검사 야멸체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감방에 집어넣는데 큰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선택적 수사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수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대단히 익숙하고 그들이 입으로 자유인이 정인이 공정인이 상식인이 떠들더라도 검사 출신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선택적 정의에 굉장히 익숙하다 본인한테 이익이 도움이 되면 정의가 되는 것이고 본인한테 이익이 안 되면 부정의가 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범죄가 있더라도 정치적 여름 경력관리에 도움이 되면 수사하는 것이고 도움이 안 되면 수사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여러분들 대학을 다닐 때도 사법고시를 하는 사람은 정치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석동현 씨가 이런 변제를 하는 걸 보면서도 1960년째하고 동갑이니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검사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니까 특수통 검사면 뭐하노? 머리 좋으면 뭐하노? 서울법대 나오면 뭐하노? 영어 잘하면 뭐하노? 똑똑하면 뭐하노? 이야기입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하는데 해야 할 일을 안 하는데 너희가 똑똑하면 뭐하고 너희가 여러분들 영어 잘하면 뭐하고 너희가 잘생겼으면 뭐하고 너희가 말빨이 이러면 쉬면 뭐하고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거론하는 것은 중앙일보 일면에 금핵한이 떠는 검찰의 시대지만 한동위를 이을 특수통이 나오겠나 한동위를 이을 특수통이 나오면 뭐하노? 이야기입니다 해야 할 마땅히 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될 수사를 손을 안 대는데 특수통 검사로 날렸으면 뭐하노? 이야기죠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들 집어넣을 때처럼 그렇게 열렬한 여러분들 정성을 들여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그건 안 하지 않습니까? 올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 입구 특수부 공식이 더욱 견고해진 모양시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 특수수사를 주특기로 한 검사 출신인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원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이른바 특수통 검역관들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다 특수부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보다 숨겨진 범죄를 찾아낼 일을 주로 한다 인지수사라고 그렇게 합니까?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입을 닫는 공직자 뇌물 사건 회사 돈을 몰래 빼내 개인적으로 쓰는 횡령 범죄 등 정관계 권력형 비리와 기업 범죄가 대표적이다 이런 범죄를 수천 수만 개 받아들은 더한 것이 뭡니까?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선거 사기를 치는 범죄죠 그거는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 지금 2017년부터 자행됐던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대한 선거 사기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녹을 전혀 받지 않는 저와 박주현 변호사나 도태우 변호사나 민경욱 씨나 이런 사람들이 왜 가지고 낱낱이 까발려져 있지 않습니까? 수사관들이 해야 될 일을 2년 3년간 뭡니까? 무보수로 우리가 해온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나 있는 세상에서 특수통 여러분들 검사로 30년간 날렸던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뭘 지금 하고 있습니까? 뭘 지금 하고 있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특수통이 뭔데? 그래서 서울법대 나왔으면 너희들 뭐 하는 건데?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사안인데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? 5년을 갈 수 있겠습니까? 미래일이니까 여러분도 알 수가 없고 나도 알 수가 없지만 불법과 불이 그 이런 불법과 불이 가운데서 그 거대한 불법과 불이와 타협하고 야합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5년을 끌고 가겠습니까? 갈 수가 없는 거죠 걱정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사가 이치가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불법과 부정과 여러분들 타협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타협할 수 없고 타협해서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 타협해서 안 되는 것이 다 밝혀졌는데 그걸 열면 끝까지 뭐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기가 찬 겁니다 말가찬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권순일 재판글의 의혹이 2021년도 여러분들 10월 무렵에 이미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진술했다는 거 아닙니까? 김만배가 자기에게 권순일을 구워 삶았다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한 것을 다 여러분들 진술했는데 다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런데 뭐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 나라를 선거마다 이렇게 뭔가 휘황찬란한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선거 조작지를 하는데 이거를 한동훈이 모르겠습니까? 이거를 이원석이라는 검찰총장이 모르겠습니까? 이거를 그 똑똑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모르겠습니까? 다들 서울법대를 나왔을까 아닙니까? 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? 초등학생이 뭔지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것을 설법대를 하고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여러분 그 똑똑한 특수통계는 검사 출신들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? 그렇게 해서 건의가 어떻게 서고 영이 어떻게 서겠습니까? 사람들한테 얼굴만 보면 뭡니까? 윗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영이 어떻게 서고 영이 안 서는 권력을 어떻게 여러분도 5년간 끌어가겠습니까?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6개월을 지나서도 이렇게 흔들어 제끼는 거지 않습니까? 국민들 입에서 이 놈이 그 놈이고 저 놈이 그 놈이고 그 그 놈이 그 그 놈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? 세상에는 타협할 수 있는 불의가 있고 불법이 있는 겁니다. 이걸 보고 입 다물고 돼지 개들은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가자 이거 아닙니까? 여러분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황문화가 뭡니까? 윤석열이 퇴진하라 이렇게 촛불집회 가서 폼을 잡는 거 아닙니까?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? 2020년 4.15 총선의 대전광역시에서 미래통합당이 이은근 후보의 표를 얼마나 훔쳤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차익값이 어떻게 14% 그럼 이것만 보면 딱 직관적으로 뭡니까? 28%의 표를 이동시켰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? 이래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?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이야기죠? 이게 이러면 2018년도에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입니다. 이게 선거입니까? 누구를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거대한 불법과 불의가 제야 전문가의 여러분 노력으로 세상에 만천하의 여러분들 다 드러났는데 이거를 그냥 다 덮고 대통령도 덮고 법무부 장관은 덮고 감사원장도 덮고 검찰총장도 덮고 검찰도 덮고 이렇게 가자는 거 아닙니까? 5년 가겠습니까? 5년 가겠냐고요? 5년을 못 갑니다.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거짓말 할 사람 같습니까? 제가 거짓말을 안 합니다. 저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야 될 동기도 없고 이렇게 가면은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많은 부분의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특수통 검사 뭐 똑똑한 사람들이죠. 그러나 사람 구실을 할 때 존경도 생기고 박수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. 다들 말만 본질을 하게 하고 본질과 핵심은 다 깔아 뭉개는데 어떻게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고 선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지를 받겠습니까? 받을 수가 없는 거죠. Pixabot 이bedingt 이wide 요 vol 며 to 이 손 승 가 ße 저는 aqui